강원도는 금강산에 상자죽이 어디 가고 베베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 이때의 훈천에서 육즉사자 월즉사자 강복사자 축복사자 패배 잡으러 나오니 베베이가 죽으니까 불강 불러 붙었는데 예라 긴급만세라 예라 긴급만세라 오날날에 오신 여러분 재수 소망 섬기 일정에 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자 낳고 소를 넣으면 황구 되고 말을 넣으면 욕만 되고 오늘 소망 끌어들고 가는 소망을 흘러들일지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금년 신수 대통할 때 무슨 일 오시던지 물복을 날 흘러들고 구롱복은 흘러들고 송환이동은 맹맹 당충 당충 뛰어들고 시시개물 만복내요 이래서 집 황금술라 동내전 당내전에 나무네는 꽃이 되고 여러분 몸에 입히 피어 그런 밤마다 황대나 흑을 준지에 한적을 여러분 야정 집집마다 금년 신수가 대통할 때 무슨 일 하시던지 마음대로 되시라고 만수무강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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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